이번에는 우리 또 신은주 가수지 이 가수는 백박 강연으로 아주 또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지요 분위기 있는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 신은주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 콩나는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을 만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가름을 밀어지도 찾아지도 못하고 사랑에 빠져 모르고 있는 내 맘 당신은 나인구나 내 삶같이 사랑한 사랑 싱는 road 우리 또 전 세계에 안 같지요 nosempin nasem punt iają Nevertheless, 어둠75 erap 어둠75 어둠75 어둠95 어둠7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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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곰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을 만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이러지도 찾아지도 못하고 사랑에 빠져 울고 있는 내 맘 당신 아는구나 내 삶같이 사랑한 사람 너까지 사랑한 사람 울고 있는 내 맘 당신 아는구나 내 삶같이 사랑한 사람 내 삶같이 사랑한 사람 내 삶같이 사랑한 사람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